어머, 뱅아리가 벌레 잡았다. 이게 무슨 벌레지? 오호, 얘가 더 대단한데? 우와, 잘한다. 허허. 뱅아리야, 꼬꼬야, 네가 제일 대단하다. 응? 그 살아있는 그 벌레를 잡아먹었어? 저 큰 뱅아리들은 그걸 못하는데? 네가 더 잘하네. 잘한다. 이제부터 벌레 다 잡아먹어라. 오, 이제 벌레의 맛을 알았어. 꼬꼬가 벌레의 맛을 알았습니다. 꼬꼬는 벌레 잡고 우리 복실이는 쥐 잡고 복실아, 왜 그래? 뭐가 그리 간지러워? 꼬꼬 보고 잡아달라 그래? 오늘도 이렇게 복실이랑 꼬꼬가 아침을 시작합니다. 오늘은 2018년 8월 27일 업장 날입니다. 업장 이 꼬꼬는 너무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어요. 시끄러워. 큰 뱅아리들은 아침부터 지금 모이 먹고 물먹고 팔자 좋다는 애들 꼬꼬는 지금 아까 모이 조금만 먹고 지금 아직 감이 그 옆으로 가서 먹을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히 벌레 한 마리 사아먹어서 배는 많이 안 고프겠네? 흐흐흐 배는 많이 안 고프겠네? 흐흐흐